자 상노탑을 가볼 건데요 이제 상노탑 한번 가보실 저랑 비슷한 스펙 구합니다 땅랩에 홍염네게 10홍에 딜기 7 2개 나머지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석이시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3환환? 활류 있나? 활류를 먼저 받아볼게요 활류 3명을 어 3활류 됐다 그리고 이거 홀리 좀 받을게 홀리 있나? 안 보이니까 재밌는 거 아니냐고? 후바 님들 활류끼리 가가지고 못 깨서 터지는 그림을 보고 싶은 거야? 아니면 활류끼리 가가지고 이 정도로 깬다라는 걸 보고 싶은 거야? 뭘 원하는 거야 지금? 터지는 걸 보고 싶다고요? 거울을 봐 거울을 이미 터져있는 거 있으니까 활류끼리 가서 좀 유틸도 보고 이런 좀 어? 뭔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 좀 봐야지 님들 딜 쌈으러 온 거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편하게 깨느니 그냥 무력하고 파괴 카운터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셈 저번에 리퍼 파티 무리하다가 수박 그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일단 좀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일단은 존재님 그 스펙으로 상 노탑 갈 때 파티 거절 많이 당하나요? 전 레벨이 좀 돼서 레벨이 된다고? 아 1610이구나 웬만하면 잘 받아줘요 보통 상 노 가면 강투 투사 어디 뜨나요? 자녀를 안 물어볼게 자녀를 어차피 힘들 거야 아마 무난한 파티면 강투 안 무난하면? 투사 아주 가끔 음 알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님은 파티 거절 좀 많이 당하나요? 여기 땅랩이거든 땅랩에 지금 보석이 구렙하고 칠렙 하나 있네 이분 상 노탑은 고정으로 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리약한 놈을 거절 많이 당해서 땅랩들 하고 가요 그 스펙으로 1도가 거절이 당한다고요? 한 달 전부터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받아줬는데 인식이 안 좋아졌나 봐요 아니 수오바 이거 존나 오반데?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솔직히 파티 참가율은 좀 케바케긴 해 축제를 열어보자 12시 피통 짤짤이로 깎이는 거 줄네 웃기네 와 야 이거 오디오를 지금 말을 못 하겠거든? 너무 빡세서? 한류 고인물님들 방금은 사이클 괜찮았지? 캔슬할 거 다 했다 방금은 우리한테 묻지 마라 우리라고 사이클 뭐 정해두고 쓰겠냐 오면 쓰는 거지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수바 이거 마법사 아니야 이거 힘 법사임 붙어서 딜해야 돼 이거 지팡이가 아니라 수바 도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딜을 더 잘 먹겠다가 아니라 욕먹기 싫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아우 좋습니다 아우 노선이 강해졌어 지금 투 강강입니다 투 강강 어 끝마가 안 풀려야 좋은 거예요 안 풀려야 그러니까 활류는 끝없는 만화? 이제 그게 활성화 돼 있을 때 쿨감소 생기는 거 그걸로 딜하는 거라 야 이거 미친 도라이 캐릭이다 이거 실패가 존재할 줄 아나 실패가 존재할 줄 아나 일단 무력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괜찮네 다 괜찮아 좋습니다 전멸이 진짜 졸라 좋다 진짜 이따 이것도 보셈 그냥 수바 전멸로 들어가지 쉬시고요 잡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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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구아 진짜 개바쁘긴 하다 전멸 하나로 그냥 거의 게임이 끝난다고 봐도 되겠네 자 이번에 강 투 강이에요 한 분이 죽었기 때문에 얘 이거 보석 조금 올려줄만한데 근데 얘는 진짜 보석을 좀 올리긴 올려야겠다 황제랑 활류 중에 뭐가 더 바쁘냐고 그래도 솔직히 황제가 조금 더 바쁘지 걔는 카드까지 머리 뇌까지 돌려야 되잖아 근데 황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쿨정렬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안 해봐서 안 익숙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난이도 비교가 조금 애매하네 좀 물이 쓴 것 같다 이거 깝치다 뒤집듯 자 이번에도 강 강 투입니다 이번에도 강 강 투 이번 밑줄은 지금 소소님이 드셨고요 어차피 다 소소구나 어 셋 다 극치야 그냥 이거 딜 비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끼리 와가지고 유틸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C댕 바닥에 안 보여 나 이가 세맥쟁두족 바람대 왕제지 100 이상 절제 전문 스트림으로 재탄생합니다 뭐? 나 지금 바빠 어어 존네 바쁘네 그냥 솔직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마무리 마무리 아유 너무 재밌었고요 강강강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했네요 결론 활류는 거기서 거기다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도와주신 우리 홀리 님도 같이 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존재 님하고 알리오 올리오 님도 앞으로 활류 더 재밌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왜 점 안 이지만 그래도 언젠간 빛불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어 자 그리고 날개 한번 뜯으러 갑시다 피날리는 역시 날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나 오세요 음 아 활류 집닭 입에 올랐잖아 그거 내가 홀린 거 아니야 수박 오늘 방송 킬 때부터 그랬어 진짜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새끼면 진짜 끝만 유지하기도 귀찮은데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야 이건 좀 그만 가 그만 그만 수박 어? 사실 활류 서서 스킬을 조금 패치하면 점화가 좋네 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각인 건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전멸 사용 시 딜 그거 잼드 거너 아닙니까? 웃음 웃음 무슨 쯌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점수 다 앞에서 종말의 부름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 입 심부름 아 나 저다 깔았구나 이미 아 죄송 안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아 깜이 아 이게 안되네 아 굿굿! 전멸이 좀 좋긴 하네요. 남이 볼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내 화면 볼 때 있잖아. 전멸로 씩씩씩씩 다니면 오 수바 내가 이 정도였나? 하면서 막 날개 대신 전멸 얻으셔서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하. 빨파초 빨파초. 빨파초를 예언한 게 아니라 나 저거 왜 헷갈려가지고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빨파초 하는데? 입으로 빨파초 안 하면 수바 뭐 깨야 되는지 모름. 굿! 저 암수나 깔게요. 활류소서 있으면 리얼루다가 화수가 필요가 없어. 화수 한 다섯 개 깐 효과 있거든요? 활류한테? 아 씨 내가 아깝다. 아 여기서 한특이 부족하네. 아 존네 멋있을 뻔했는데. 이거 씹어져? 이거 씹어져? 오 되네? 제게 뭐가 돼? 도우! 수고!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. 아 재밌는데요? 아잇 재밌는데요? 이제 잠시 به... 노는 분도 WOW 감사합니다.